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출장 강의를 다니면서 자기개발 관련된 석세스티비의 이 CD를 차 안에서 듣고 다니곤 했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가 웅진에서 강의했던 것을 아는 분이 찍어서 석세스티비에 녹음 파일을 보냈는데 직원들이 적극 아 이거 CD로 만들자 해서 드디어 제 CD도 차 안에서 제가 제 CD를 들으면서 출장을 지금 여기는 남원 운봉 전북 학생 교육원이고 오늘은 전주 사대부고 아이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진로 설정을 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강의 시나리오가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장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강의 흐름이 마음에 들어요 맘에 들고 처음에 제가 미술대학 신입생 때 했던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메슬로우의 자기실현, 자아실현의 피라미드 그 단계가 거꾸로 뒤집어져야 결국에는 맞는다라는 그래서 결국 인간은 건강하게 자기실현을 하려면 먼저 자기 초월에 어떤 인문학이 있어야 하고 특히 부모들이 그런 게 있었을 때 자녀들의 부모가 자기 초월적 욕구가 있었을 때 자녀들은 자기 실현을 더 잘하고 또 그 자기 실현을 한 이후에 또 자기 초월을 하게 되고 그렇게 대대로 명문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살 전후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과 창의성이라는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요 안에 이렇게 CD가 디자인이 뭐 아무튼 메세지는 괜찮습니다만 디자인은 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고 1시간 반 90분을 73분으로 압축한 거라서 중간에 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통찰력 이런 얘기가 좀 제 기억에 남아요 제 강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이 왜 우리가 지식 암기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통찰력마저도 인공지능이 접근해서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IBM의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퀴즈대회에서 우승을 한 걸 봤을 때 상당히 그것은 음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제퍼디라는 그 퀴즈가 그렇게 단답형의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하려고 제퍼디라는 퀴즈 프로도 자주 봤었거든요 상당히 통찰력이 발휘되어야만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거기서 이제 챔피언을 이겼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또는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려면은 결국 좀 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지혜 그리고 직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서 지혜로 지혜에서 직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하지만 지식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지식에 대한 공부와 지혜 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융합학문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역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에서 직감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감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상대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하고 체험을 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저는 요리 10살 이전에 요리 사냥과 요리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었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 세상을 살아가는 마인드 아이들과 대화하는 마인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직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의식과 연결이 돼야 되고 우주의 보편적인 지성과 연결이 돼야 되고 좀 신비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어떤 신의 영역과 연결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영감, 인스피레이션, 촉, 어떤 신빨, 꿈빨 이런 거 꿈에서 뭔가를 본다든지 많은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꿈속에서 뭔가를 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가들도요 그런 영감 어린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잘못됐을 때는 그 부서의 현관에 무슨 이렇게 뱀이 보인다든지 파리가, 똥파리가 막 끼어 있다든지 이런 식의 꿈을 꾼다고요 그러면 어디 공장이 좀 무슨 문제가 있나 본데 거기 좀 빨리 점검해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게 돼요 꿈을 꾼 다음에 그럼 반드시 그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그대로 상품화 됐을 때 큰 문제가 터질 만한 것들을 발견하곤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 사업가들도 과학자들도 그렇게 꿈속에서 그런 걸 보냐는 거죠 그게 일종의 직감 능력이고 우리가 몸의 감각과 몸과 영혼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런 체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꼭 타고나기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아이가 성장할 것인가 아이를 그렇게 성장시키려면 부모가 자기 처울적인 욕구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지식과 지혜와 바로바로 연결되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야 되고 또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공에 대한 성취 압력이 아이들한테 주어져가지고는 창의력, 인스피레이션, 직감이 발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성취 압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그런 문제들도 이 CD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서 뭐 교보문고 이런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구입문의는 석세스티비로 직접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네 보니까 구입처, 홈페이지 및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주요 휴게소라고 써 있는데 제가 교보문고 쳐보니까 아직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깔린 건지 그래서 일단은 전화번호를 하나 여기 남기자면 02-470-2595 02-470-2595 이 전화번호는 유튜브 해설 해설 칸이나 댓글에 다시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굉장히 기쁜데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그런 지금 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이 CD 권할만 하니까 사소 주변에 아직 초등학교 학생을 학생과 유치원생 그리고 갓난아기 또는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그리고 어린 자녀가 많은 가정 그 가정에 사서 선물을 하면 굉장한 그 가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창의력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아주 괜찮은 시나리오로 이 강의가 73분이 흘러간 유튜브 강의에서는 좀 이렇게 괜찮은 시나리오를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 흐름이 네 그렇습니다 CD 홍보를 좀 했습니다